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찾아라! 여기가 안 돼 정말로 말해봐 내가 말하는게 너 모두가 너무 자신감한다고 내가 내려와서 저쪽으로 도와줘 아니... 아니! 아.. 아니... 아니 그런 story가 붙어있는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. 카보팟. 제 말하지 않았지 찾아봤도 아! 여기 왔다갔다 그린거야? 잠깐? 아, 뭐, 뭐야? 여기 왔다갔다 그린거야? 잠깐? 저걸 뭘 하는거 같은데? 이거 뭐하는거 아닌가? 연결되어있는거 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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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알겠습니다. 흠, 뭐, 할수있는게 없네, 어? 가자, 가자, 가자 어 야 올라와 일로 오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발을 들켰어 찰 자 일단 5명을 감지했고 5명 모두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밑에 세명 중간층에 하나 맨 위에 하나 일단 위에 있는 애가 가장 적은 감시를 받을테니까 위에 있는 애 부터 다시 올라가구요 자 다시 올라가구요 자 왔어요 하나 더 두 명이예요 두 명이예요 세 명이예요 한 곳으로 다 모이는데 아 저기 쟤 쟤리나 좀 발라놓고 한방에 빵 터트려버리겠네 자 하나 둘 셋 어 밑에 저기 어 어 밑에 저기 어 일단 이제 두 명 계속 올라가봐 셰 안되겠다 뒤로 살짝 가서 두 명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그랬는데 자 젤로가 다시 가서 여기는을 처리하소 쟤 예 자자자 오기전에 밖에 있는거지 오 뭐야 아 나 처음부터 이게 확 들키면 안돼 자가가가 꼬꼬 자자 열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가는데 단지 쟤네들이 발견은 안되고 자 하나 어 둘 저 여기 뒤로와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일단 저 안에 있는애부터 처리여야 자 자 두미역증이요 자 애들 다 이쪽으로 오나? 아 이쪽으로 타오네 자 세명이에요 한곳에 몰려있는데 공없는 정자수 자 두명은 절로 가고 한명은 안쪽으로 아 뭐야 세명 다 절로 가는거 아니겠지? 아 다 절로 가 한명을 죽이면 거기다가 무조건 젤 폭탄을 한번 발라야겠구만 자 한명 절로 안 돼 안 돼 안 돼 활공으로 죽이고자 아 이거 활공으로 죽이면 소리가 나가지고 다 오나오네 활공으로 죽는건 차선측으로 해야겠는데 아 일단 쟤네들이 확 이쪽으로 돌아서 오고 왔어요 갖고 놀고 있는건 아니고 나도 임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자 일단 자 이렇게 죽이구요 혹시 모르니까 젤 폭탄하는거 자 이쪽으로 오겠지 자 가까이 가 자 가까이 가면 빵 야야 저 왓 그거밖에 안하네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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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복한 폭력패 신문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근처에 있을때 와이 앉아 응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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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데이 예 문 믹 아... 뭔가 터지는 소리같은데? 어... 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제? 아...뭐야 뭐지 우승원은? 이거 뭐하는건데?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되지? 일로... 일로 가야되나? 뭐하는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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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균이 손으로 가야되고 뭐하는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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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대충 돌린건데? 대충 돌렸는데 뭔가 됐어요? 뭐하는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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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어떻게...어떻게 때려? 이런거구나? 안되는데? 이걸로 하는건가? 조커장ult của patienter 어떨생 그 디테일이 Ved? 뜨거워 ali 이거 뭐가 들어온건지? 아니 여기 뭐하러 온거야? 자 레벨업을 또 했는데요 어 도구 베트클로우 원거리 증폭기 전투 치명타 사냥꾼 도구 좀 해볼까?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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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호호 어디까지가 흐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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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요? 아냐 아냐 이거 뭐가 있는데 아 이거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어 이거 왜 안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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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네 아 이거 어틀로 보안장치구나 자 쭉 가구요 일단 일단 뭐 네비 네비 따라서 막으세요 어 자 아유 야 나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이제 너희들 따위 별로 안 무서워 근접전을 아유 야 왜이렇게 때려 때리지마 내 에너지가 별로 안다네요 확실히 방어를 많이 올렸더니 짠 아유 왜 안죽지 쓰읍 애들 굉장히 와 쩔다고라도 그만 안죽어 근데 이게 오픈월드 게임이긴 한데 오픈월드 게임이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지 아 뭐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진화 되는지는 않아요 일반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차도 안보여 그쵸 거리에 아무도 없지 적들 하는건 없어 어쩌구 누군가 아 아 밑에 뭐있는데 응 응 그렇죠 네 어 여구나 됐어요 됐어요 여기 뭐 없어요 그냥 올라가 여기 아까 어어 여깄네 저 이걸 어떻게 보지 저걸 어떻게 푸는거야 어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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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픈월드라고 해도 뭔가 할만한게 없네 제가 못참고 있는가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짜 진심으로? 기다려주시지요.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가서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는 다가서 안 걱정하지 않으세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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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어? 너는 뭐 일반인이 없냐? 으쌰 어? 이제 웬만큼 싸운다 이제 아까 그때 그 아이비 상대할때 아유씨 하도 왜이렇게 많이 맞아?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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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B하고 아 뭐야 B하고 Y만 잘 누르면 돼 아유씨 타이밍 잘못차서 아유씨 하누던데 어서오세요 방금 예씨 괜히 그냥 해보려다가 겁나 에너지만 겁나게 죽자고 달아내네 어어 으쌰 으쌰 싫어 임마 자 빨리 가 으쌰 으쌰 야 올라가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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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쌰 이쪽이에요? 어디야 도대체? 저건가? 아 여기구나 여기인데? 저 왜 전화됐어 우리? 저기인데? 여기 밑에요 네 전화받아 안녕하세요 바트맨 제 발음을 기억하시나요? 빅터 자즈 자 자 자 자 이번엔 안맞을꺼야 너희들은 힐링포션용으로 쓰면 아이고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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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막 뒤돌려차게 하고 막 돌려차게 하고 아이고 날라다니고 막 지 혼자 하는데 아이씨 에너지 두칸 밖에 안된다 도망가기 도망가니 도망가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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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야돼 어? 어? 왜왜왜왜? 아니 야 이 뭐야 뭐 안 돼 뭐야 왜 그래 막 맞는데? 이거 펭근들의 터프, 유 프리크. 저는 이 작은 것들에 빠져버리자. 오오. 아아. 칼 짓지마. 칼. 칼. 주먹으로 싸우자, 우리 남자답게. 양주먹 굴끈 지고, 어? 이렇게 말이야. 아. 어. 여기 뭔가 있었네. 근데 막 여기다 왔다갔다 그러는데. 아.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. 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. 아. 어. 어. 통신을 방해 받았대. 네네. 펭균은 미루테리그레이드 커뮤니케이션 디스럭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. 어. 펭균이다. 누가 펭균 아니랄까봐 펭균 인형을 갖다놨군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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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이쪽인데. 밖으로 나가야돼 다시. 스페이 씁. 어. 여기야. 여기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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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핸드폰은 왜 안되냐? 예스, 담밤스. 그는 왜... 그는... 야자! 아자! 덤벼! 어? 아유! 잘 싸워라. 배트맨아. 배트맨은 정말 인간적인 영웅이야. 말도 안되면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. 정말 순수 거의 인간의 힘으로 싸우죠. 기계이동을 살짝 받긴 하지만. 자아! 아자! 마지막이었구나. 자아! 세개? 왜 세개나? 아 세개나 있어? 야 저거 부수... 저거 부신거 아니야? 이거 부신거 아니야? 아아! 저거 부수... 근데 초거 부수는 계속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. 아이언맨은 솔직히... 그... 딴건 아니고... 그거죠. 장비빨이죠 완전히. 완전 장비빨. rodb 노! 오! 얘는 그래도... 저 오... 완벽한 장비빨은 아니지. 얘는 그 인간빨이지. 인간빨. 저기요 일단. 어 잠아 잠아 뭐 먹을것 같은데 아이 저 저거 뭐 일단 저 위로가죠 하나 둘 셋 네 자아 자아 총 죽었네 자 아유 빨리 빨리 죽여 가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좋아 가자 오 야야 마지막 아니 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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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안돼 총한테 맞으면 죽어 시원님 어서오세요 총 맞으면 죽어 아 나이스 어 어디야냐 어디야냐 아 여기였지 아 여기였지 자 일단 강화 공격보다 야 마이 0312는 어서오세요 마이0312는 어서오세요 정말 조심조심 뒤에서 공격하는게 짱이야 잠시만요